현대기아 차량이 미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차량 9만 천여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현대차 펠리세이드 2023년형과 2024년형, 투싼 소나타 엘란트라 코나 2023년형, 기아 셀토스 2023에서 2024년형, 소울과 스포티지 2023년형입니다. 이들 차량의 ISG, 차가 멈추며 엔진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시스템, 오일 펌프의 전동식 제어기에 손상된 전자부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어 과열을 유발할 수 있다며 리콜 사회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기아에서는 6건, 현대 차량에서는 4건, 잠재적으로 열과 관련된 상황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손상 전자부품에 의한 과열은 화재 외에 합선을 유발해 차 내 다른 컨트롤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현대 차량은 밝혔습니다. 빌러들은 필요한 경우 오일 펌프 제어기를 점검하고 교체할 예정입니다. 일단 현대차 소유주들에게는 9월 25일까지 서신을 통해 통지가 이루어지며, 기아차 소유주들에게는 9월 28일부터 통지가 시작됩니다. 한편 해당 차량 소유주들은 수리시까지 야외에 주차할 것도 당부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군사정병 쿠데타가 일어난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한다며 군부 세력에 축출된 모하메드 니제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니제르가 프랑스에서 독립한 지 63주년이 되는 날인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바줌 대통령 및 가족의 즉각적인 석방과 어렵게 얻은 니제르의 민주주의 보전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빈 국경 하나인 니제르에서는 압들라흐만의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지난달 29일 쿠데타를 일으켜 바줌 대통령을 축출하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니제르의 일부 국경과 공황이 폐쇄되었고, 현재 수도 니아메 시내에서는 방화, 약탈 등이 잇따르는 등 치안 불안이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결과 전복 모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출두해 기소 임부 절차가 진행된 가운데 이번 기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른팔로 불렸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특검 공소정에 따르며 의회 난입 사태 열흘 전쯤 트럼프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바이든이 승리한 대선 결과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인증하지 말라고 명령했지만 펜스 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특검 측에서 이번 기소와 관련해 결정적인 증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어질 법정 공방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의 세 번째 기소와 관련해 이번 기소는 누구라도 헌법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되선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부 LA 지역 관광명소 웨스트 얼리우드 지역에서 권총과 라이플 장총까지 든 무장강도단의 보행자 강도 행각이 잇따라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한밤중 인도를 걷고 있던 행인 옆으로 차량 한 대가 멈춰서더니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한 용의자 3명이 내려 피해자를 담장으로 밀치고 휴대전화와 지갑 등을 빼앗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 헐리우드 소재 야외 레스토랑에 무장강도들이 들이닥쳐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위협하고 금품을 털어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술집 밖에서도 행인을 상대로 총기로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이는 사건 등 잇따른 무장강도 사건에 주민들은 외출하기 무섭다며 우려를 표했고 관광객들 역시 헐리우드 관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아연질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부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 수십 명이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서한을 보내 로스앤젤레스 공연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호텔 노동자가 파업을 벌이는 가운데 사실상 캘리포니아 호텔 파업을 지지해달라는 요구로 스위프트는 아직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부지사 등 정치인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이 LA 지역 호텔에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기존 가격의 2배 3배 요금을 책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호텔들이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리게 돼 노동자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져 파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호텔 업계 노조는 지금 받고 있는 임금 외에 시간당 5달러의 임금 추가 인상과 2년에 결쳐 매년 시간당 3달러씩 또 다른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파업을 시작한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스위프트에게 서한을 보내 쿠날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호텔 노조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26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상태입니다. 애플이 지난 4월 골드만삭스와 손잡고 출시한 애플카드 저축계좌 예금이 100억 달러에 도달했습니다. 금리 연 4.15%로 높게 설정한 것이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미전역 저축성 예금 평균 금리보다 10배 이상 높기 때문입니다. 애플 저축계좌는 아이폰 지갑 애플리케이션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애플카드로 물건을 살 때마다 캐시백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수수료나 최소 잔액 등의 조건도 없습니다. 애플은 저축계좌 이용의 97%는 자동으로 입금되는 데일리 캐시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니퍼 베일리 애플페이 및 애플월렛 담당 부사장은 애플 저축은 사용자들이 매일 돈을 절약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한다며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들의 반응이 모두 좋아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미스월드 베네수엘라로 뽑힌 올해 26세 아리아나 비에라가 플로리더즈 올렌도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트럭과 충돌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 당시 그녀는 이번 달 뉴욕에서 열리는 패션쇼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비에라의 어머니인 비비안 오초아는 딸이 졸음운전을 했으며 일이 너무 많아 괴로워하던 딸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슬퍼했습니다. 비에라의 죽음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5월 자신의 장례식 영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비에라는 인스타그램에 내 미래의 장례식을 위해 나 자신을 촬영한다며 영상에는 항상 나뿐이고 아무도 없다라는 캡션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측한 것인가 너무 안타깝다 꼭 이런 영상을 올리며 실제로 발생하곤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에라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블랙핑크 지수와 배우 안보연이 열애를 인정한 가운데 주류 언론들도 이를 긴급 타전하며 대서특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cnn 방송은 오피셜이 떴다며 블랙핑크 가수 지수가 배우 안보연과 열애 중이라고 이례적으로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지수는 블랙핑크 멤버들의 끊임없는 열애설 중 유일하게 열애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며 소속사가 k-pop 아이돌 연인관계를 발표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만 업계는 열애를 하면 안 된다는 계약 조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미국 유력 연예 매체 저스트 자레드도 지수와 안보연의 열애를 알렸으며 인디아 투데이도 멤버 지수와 배우 안보연이 현재 열애 중인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며 블랙핑크 멤버 중 처음으로 열애가 확정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7살 차이 나는 지수와 안보연은 바쁜 스케줄 와중 틈팀이 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 잦은 블랙핑크 가스 지수를 위해 배우 안보연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